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대목들을 12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듣질 않죠?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넌지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12장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장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다루는 그러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이 13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느 과목을 들으시거나 하면 그러면 그 과목에 어느 부분은 좀 쉽고 어느 부분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교회나 아니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장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11절에 가서 보면 먼저 10절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짜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국의 비유가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개 있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1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집화와 마찬가지로 왕국에 대한 그런 신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왕국의 신비의 비유가 지금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된다고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가지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의 왕국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국 그러니까 자꾸 미국, 대형제국, 로마제국 이게 어떤 왕국 땅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영역을 지금 성경은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비유가 여기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고 이런 거는 마가보검 그다음에 누가보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으로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적용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단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하고 상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1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과연 이 비유들이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 혼란이 있냐 하면 신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신비.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신비는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인데 미스테리는 성경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 여러 차례 나오는데 미스테리는 어느 경우에 쓰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게시를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얘기해요. 천사의 미스테리. 이스라엘의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수사극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고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마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까지는 거의 100% 뭐예요. 땅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죠.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는 그 땅에서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다룬 이 대목으로 가게 되면 이게 스코프가 범위가 쭉 넓어져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 24절부터 한번 알곡과 가라지 비율을 한번 가서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며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쭉 얘기가 쭉 나와갖고 그렇죠? 29절에 가서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가 뭡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36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3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고 밭은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뿌려요? 세상에 지금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요. 왕국의 자손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12장까지는 하늘의 왕국을 지금 얘기할 때 어떤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직접 다이세 왕좌를 세우고 직접 부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루려고 하는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12장까지 그 얘기를 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지금 하늘의 왕국이 확장이 쭉 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맨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중에 천연왕국을 이루시잖아요. 그때까지를 몽땀을 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원래 하늘의 왕국의 범인은 이스라엘 땅으로 안정이 돼 있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 안정이 돼 있는 게 그게 12장까지 하늘의 왕국인데 13장에 들어가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천연왕국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기간이 예수님이 초림한 그런 기간이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기간이 있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몽땅을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교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늘의 왕국은 원래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 세우려고 했던 그 왕국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여기 13장에 보니까 확장이 된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수확하는 때가 언제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자와 그 다음에 선한 자를 가르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게 하늘의 왕국의 2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침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씨를 뿌려갖고 맨 마지막에 수확이 되는 때까지 이걸 전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초림 때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하늘의 왕국이 있고 왕이 갔잖아요. 지금 배척을 받아서 왕이 갔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신비 속으로 들어간 하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 속에.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게 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년왕국 이 몽땅을 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로 지금 확장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스라엘에 세우는 그러한 하늘의 왕국이 원래 뜻인데 왕이 지금 가 있는 동안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신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비의 형태로. 이렇게 신비의 형태로 어디에 존재해요? 교회에 존재해요? 아니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예수님 이거를 확장을 해갖고 재림 때까지 확장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가서 보시면 시작은 침례자 요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쭉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신비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런 내용이 몽땅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 속으로 들어간 그 하늘의 왕국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하늘의 왕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여기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씨뿌린자의 비유에도 가서 보면 그럼 뭐가 있어요? 이게 좋은 옥토도 있고 그렇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신비 속에 들어간 하늘의 왕국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는 그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교회 기간이 지금 왕이 지금 하늘로 가 있는 이 기간이 지금 땅에서는 교회가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원래 100%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형성했잖아요. 지역교회 천주교회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문선명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몰몬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건 눈으로 들여다보이는 어떤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눈으로 들여다보이는 이런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왕국의 신비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국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형성이 됐냐.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왕국 프로그램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창세는 세상의 창건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창건할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그때부터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교회 교회 오순절부터 시작이 된 거 사실에 우리 눈에는 그렇죠?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 가서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의미없게 하시려고 창세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창건과 함께 아니면 세상에 창건 이전에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사건 그 시작과 함께 우리 눈에 드러나게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왕국하고 교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는 세상에 창건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고 그건 뭐예요? 교회 맞죠? 교회는 그렇게 된 거고 왕국은 세상을 창건하시면서부터 왕국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회와 왕국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교회 이 차트를 보면서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거기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것일까요? 물질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보게 너희가 보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자수돈으로 태어나는 그런 거 태어나는 거 말고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 것 같으면 로마스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건 육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가서 보시면 차트의 맨 끝에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제일 큰 게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조그만 글자로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완전한 왕국이 오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가 됨. 이렇게 기록된 거 보이시죠? 그렇죠? 맨 끝에는 두 개가 통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범위 면에서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걸 표현했을 때는 문자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통치 시스템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런 왕국 예수님 때 이루지 못했어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룹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가 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 어떤 신비 속으로 들어간 그런 형태로 하늘의 왕국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천주교의 중세 천주교의가 득세를 하면서 천주교의의 신학체계를 형성시켜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곧 왕국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왕국이다. 이러한 사상을 마련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교회와 그 다음에 왕국이 같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천년왕국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하는 게 그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무천년주의예요. 천년왕국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은 경우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진짜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진짜 그 천년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세월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왕국이 같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형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모든 시스템을 다 모든 약속을 다 누가 받아야 돼요? 교회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천주교 시스템이에요. 이 천주교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전형적으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그래서 똑같아요. 어거스틴까지 올라가요. 장로교회 그 신학은 꼭 가면 칼빈이에요. 칼빈은 또 어디까지 가요? 어거스틴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안 갑니다. 그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까지 사도 바울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꼭 가면 칼빈 선생에서 끝나고 칼빈은 누굴 답습해요? 어거스틴을 답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신학이 천주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신학체계가 같을 수밖에 없는 왜 그래요? 태생이 같기 때문에 같아요. 천주교회에서 나온 게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학이 황폐화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안 읽으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나와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들 여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는 동안 이 땅에 있을 일들이 묘사하는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가서 한번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즉시 나타날 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는 왕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킹덤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 형성이 되려면 왕권이 없으면 왕국이 형성이 안되거든요. 왕국을 받는다 그러면 안돼요. 왕국은 왕권을 가지고 가서 세우는 게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말의 한계에요. 영어로는 킹덤 그러면 두 개가 다 돼요. 왕권도 되고 왕국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영어의 킹덤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권. 왕권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왕이 떠나있는 이런 상태 그 기간 예수님의 초림이 끝나고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신비 속으로 들어간 하늘의 왕국의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설명하는데 다 뭘 가지고 설명해요. 알곡과 가라지와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것 등등에서 다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냐 하면 밭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신비 속으로 들어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간 속에 자 이 이야기 이제 끝나고 나서 비유의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음이 곧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여기 13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암만 얘기해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의 대언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대언자 이사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느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도 가서 보시면 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눈이 없다 그래요. 눈이 없다 그럽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도 가서 보면 사도마을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너희 조상들이 부인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의 대언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편 119편 중요한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에 들을 띄는 자는 들을 찌어다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절에 들을 띄는 자는 들을 찌어다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다 하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이 지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애들을 키웁니다. 애가 이제 기억니원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 둘 뭐 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더하기 빼기 배우면 그 다음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이가 드는 곱하기도 배우고 나누기도 배우고 그렇죠?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우고 통계도 배우고 그렇죠? 확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수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적인 거 하나하나 주어질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해서 성장을 하면 자꾸자꾸 수준이 높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보고 많이 볼수록 여기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씀을 처음 들었냐 하면 침례자 요한의 말을 처음 들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더 큰 빛이 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반응합니다. 반응합니다. 반응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까지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점점점 잘하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깔아 뭉개고 그렇죠? 그 빛에 반응을 하지 않고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걸 다 끝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면 그대로 굳고 만다는 거예요. 굳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이 제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그래도 여러 차례 읽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압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알고 태어났겠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해요. 처음부터 자동차 운전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세 발 자전거도 운전을 못해요. 그렇죠? 세 발 자전거 운전하다가 그 다음에 두 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차도 운전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해보세요. 게시록 읽을 때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너무 꿈이 야무진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 발 자전거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능력에 맞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주시고 그 빛에 반응을 해서 그걸 아멘으로 이해를 하면 그럼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다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커서 조그만 차를 하고 맨나중에 큰 트럭까지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대원장의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대원서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가다가 욕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슨 서가 나면 시가서가 나와요. 그 전에는 역사서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역사서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돼서 욕기 그 다음에 시편 잠원 전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까지 나오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시가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가서가 끝난 이후부터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대원서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대원서예요. 대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대원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에 대한 그러한 대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돼요? 유다 같은 경우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대원서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금요일에도 예레미야 대원서를 공부하는데 대원서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수님 제림하게 될 때 온 세상에서 곳곳에서 흩어져 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말씀까지 몽땅을 지금 먼 앞날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를 읽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까지 어느 경우는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이 말씀이 주어져 있구나 이걸 잘 생각하면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가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의 앞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6장 앞부분에 우시아의 왕이 죽던 때 이사야 대원자가 이 하늘에 있는 환상을 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그러한 왕좌가 있고 거기에 스랍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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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고 이런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이사야 대원자가 하나님의 존엄하신 그와 같은 존재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죄악을 완전히 채워주시며 그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8절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이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 내용은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모르게 내도 서너 번 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맞죠? 그런데 거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딱 연관이 되면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끝난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9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래 가라 그런데 어느 백성에게 가라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 머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실 때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자라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럼 가까이는 언제라는 거예요? 바빌런 포로 생활로 잡혀갈 때까지다 가까이는 그런 얘기고 그렇죠? 멀리가 있어요 멀리 내다보면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때까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 9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어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 가서야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받아들일 그때까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가 있어도 안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대원의 말씀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이랬는데 영어로는 waxed grow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영어로는 hurt잖아요 hurt, 그렇죠? hurt가 뭐예요? 원래 뜻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에 기름이 꼈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 기름이 이렇게 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대해져서 말 그대로 심장마비가 생기는 이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이 이해하시겠죠? 심장이 기름이 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둔해져요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가 둔하다 이런 얘기는 귀가 듣는데 이게 둔하다 하는 얘기 암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심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회심 회심한다고 하는 건 지금 이걸 신학시대에 적용해서 구원받는 걸로 적용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기서의 회심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전체 민족이 회기하고 돌아가는 그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개인 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안 듣는 사람에게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원래 이 말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영접을 하면서 전체가 회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은 여러분이 스가래에서 12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다윗의 온 집이 회기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기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사의 대원의 말씀이 신학성경에 적어도 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배척한다 지금 그 얘기는 이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나를 배척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바오리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에 누구에게 전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지금 압송이 되어 가 있는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하고 또 무슨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대원자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성취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은 버려두고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향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의 대원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많은 대원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했으나 메시아의 표적과 기적과 또 뭘 보려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자체를 보려고 그렇게 했으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너희는 본다는 겁니다 너희는 본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기쁨과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죠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직접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23절에 시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뿌리는 자 비유도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교회 시대에도 왜 그래요? 왕국의 신비 그 기간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왕국의 신비 그거는 많은 부분이 교회 시대에도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도 있고 옥토에 뿌려진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읽으시면 그러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아까 제가 읽었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예수님이 직접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하늘의 왕국에 해당이 되는데 하늘의 왕국이 어느 상태예요? 신비 속에 들어간 하늘의 왕국이에요? 신비 속에 들어간 하늘의 왕국 이걸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36절에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그러면 알곡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렇죠? 자라는데 누구도 또 동시에 씨를 뿌린다고요?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마귀도 교회 시대에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님의 일을 망치려고 자기의 첩자들을 이제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 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럼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집사가 다 집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왕이 하늘에 가있는 이 신비 속에 들어간 이 하늘의 왕국의 이 기간 속에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첩자가 누군가 이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첩자들이 누군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밭은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이니까 좋은 거 나쁜 게 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면 100%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밭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수학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그것도 환란기 맨 끝에 가서 수학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교회는 이미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이미 휴고를 받아서 없어요 이 땅에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가라지는 잡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잡초면 금방 알고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라지는 알곡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이렇게 딱 보면 알곡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끝까지 두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에 뭘 잡아 빼면 알곡을 잡아 뺄 수가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되니까 잡초면 예를 들어 여기 노란 걸 다 심었는데 파란 게 나면 이거 딱 빼내면 끝나는데 노랗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가라지가 지금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나 모든 게 다 거의 똑같은데 언제 드러나요 그게? 세상 끝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만 그게 드러나니까 세상 끝까지는 예수님이 알곡을 뽑지 말고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지 말고 어떻게 그냥 주라는 겁니다 즉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간이다 언제 갈라져요? 수확대에 갈라진다 가라지를 모으고 알곡을 넣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장마장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시되 껍질 껍질은 꺼지지 않냐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중에 가라지를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물론 여기는 껍질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왕국의 자손이 있는데 왕국의 자손은 1차적으로 누굴 가르켜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악한 자의 자손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자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튤르론이에요 아들딸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의 아들딸이 있고 마귀의 아들딸이 있다 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수확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에도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파를 불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선택한 자들을 가려내시는 불러모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껍데기와 가라지를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있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가 배척을 받아서 가 있는 동안 하늘에 가 있는 그 동안에 이게 신비 속에 두 개가 다 공존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맨 끝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서 세상의 밭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하는 가라지를 다 빼내고 나니까 세상의 밭이 왕국으로 변하는 그게 천년왕국의 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게시록 11장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게시록 11장 15절 게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일곱 개 봉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개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개의 금대접이 있어요 금대접 아니면 금병이 있는데 이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곱 개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루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수로 통치하시리로 잘 들으세요 우리 주와 이렇게 나오는 주가 있잖아요 주가 누굴까요 그러면 신구약 다 합쳐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주로 표현이 되죠 우리 주와 누구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뜻이 기름 부은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부은 받은 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마귀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누구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밭들이 뭘 제거하고 나니까 가라지들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연왕국이 천연왕국이 일곱째 나팔 끝나고 나서 그리고선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겨자씨 비유하고 그 밑에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13장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비유들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직접 실현하려고 오셨는데 배척을 받아서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이 기간 속에는 신비 속으로 왕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런 왕국이 나타나겠죠 천연왕국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천연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왕국이 형성이 되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3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이해하시면 그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교회 시대, 왕이 없는 왕국의 신비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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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